안녕하십니까 용올라즈 입니다. 제가 용올라즈 잖아요. 오늘은 저희집 옥상에 있는 용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용올 액자 용올 전구 입니다. 용올 파이프 입니다. 깨진 화분을 버리지 않고 두개로 그렸습니다. 소라에도 보이시나요? 소라에도.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 꼭지 입니다. 용올 입꽂이구요. 이건 정미소에 있는 비어올리는 벨트 같은데요. 용올 입꽂이 보이시나요? 좀 높습니다. 저 위에 끝이. 물탱크 위에 더요. 주승자에도 있습니다. 비벗이 바이프데요. 꽃들을 다 잘라야 했는데. 시간이 잘 안나요. 시계에도요. 시계는 멈췄습니다. 커피포트 동네꺼는 다 모였습니다. 소라에도 있구요. 이건 우리 시골에서 부엉이 방구 라고 했죠. 소나무에 그 혹처럼 달려있는 괴묵입니다. 블럭 구멍에도 영올 입니다. 신발에도요. 신발에도요. 용올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네 줄일까요? 내려가 볼까요? 아하하. 용올 뽀로로 입니다. 뽀로로.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빡통에도. 주승자에도. 전구에도. 저쪽의 전구에도. 대목에도 있습니다. PVC 파이프에도요. 바구니입니다. 오아시스에 심었는데. 비를 맞아서 조금 얼었어요. 스푼지에 용올을 꽂았는데요. 잘 살고 있어요. 이건. 꼬마전구인데요. 귀걸이에도 손색이 없겠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무섭다 그래요. 이런 냄비를 휘었잖아. 컴퓨터 모니터에도. 스펀지를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1년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괴목입니다. 괴목에도 잘 살고 있구요. 하아. 홍용올인데요. 키가 좀 커요. 아주 높아요. 고소공 보충 있는 용올은 여기 못 심습니다. 하아.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여인 용올. 열풍기 용올. 소철 기둥에도. 용올이랑. 연봉이. 사이사이. 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이건 다 잎을 꽂아 넣었는데. 싹이 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용올 신발. 근에 타는거 아닙니다. 조금 뻗질겠지만. 용올들이 신발에. 심겨져. 잘 살고 있어요. 황소 등에도. 머리에도. 아. 이거 뭐지. 아. 아기공룡 둘리. 등에도. 용올이 타고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입니다. 필터에도 용올과. 여기는 바이솔이네요. 용올들이 심겨져 있구요. 역방이라서 잘 안보이죠. 용올마이크입니다. 이건 용올사촌 고스트 인데요. 고스틱. 물이 아주 이쁘게 들었습니다. 토끼용올이구요. 얼마전에 제가 썼던. 용올 헬멧입니다. 이것도 용올사촌 연봉입니다. 이것도 용올사촌 연봉입니다. 이것도 용올사촌 연봉. 괴목입니다. 괴목이구요. 용올주준자도 있구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아닙니다. 용올 가방입니다. 용올사촌 연봉입니다. 제가 메고 다니는 베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용올 하트베개입니다. 잘 보셨나요? 요. 이로써 오늘 용올을. 하나 더 남았네요. 아하 실수할뻔했네요.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안보여드릴 뻔 했어요.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섭섭할뻔 했네요. 이 공구를 담아서 일할때 쓰는 가방인가봐요. 주워가지고 용올을 심어놨습니다. 파이소리인데요.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용올아재는 쭉 갑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